자, 미션스쿨이라 졸업식도 엄숙하게 치러졌는데요. 평소 성격 좋기로 소문난 송혜교양.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 찍느라고 너무너무 바쁩니다. 자, 학교에서도 송혜교양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사진 예쁘게 나왔죠? 마음껏 놓고 지낼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.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만들어야 되겠죠? 판매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